야 나 진차로 X 됐어 이거 봐봐 천장에서 비 새 천장에서 비 새 다라이 받아놨어 2020년에 방수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? 비 오는데 방수 안되지 근데 어이구야 형들아 이게 이제 물걸레인데 이렇게 예를들어 이렇게 물을 닦고 이거를 이렇게 짜면은 야 X발 예연병 내가 이거를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이거를 X발 뭐야 이 X발 왜이래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어? 뭐야 물.. 물 찼어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장마가 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집에서도 비를 맞고 있어야 되는거지 그때 3일bie 또 traditions 1 2 3 3 6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